아, 아는 분이요 아는 분 누구? 엄마 모르는 분이에요 저 씻을게요 누군데 말을 못해 혜준이 친아버지는 거기 아닌데 아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설마 은하가 얘기한 건 아니겠지? 아닐 거야 케리한테 혜준이 그날 어땠는지 물어놔볼까? 케리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? 아, 무슨 얘긴데 그러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강가에서 우리 혜준이 만났을 때요 누구 유해가 뿌려진 건지 정말 얘기 안 했어요? 별 말 없었어요 안 물어보셨어요? 아는 사람이라고만 해서요 그날 혜준이 어때 보였어요? 아, 좀 가라앉아 보였어요 슬퍼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가까운 분인가 보다 했죠 그래요 9번하고 가까운 분이면 초요사님도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? 아,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없어서요 9번 친아버지는 아닌가? 사장님 급한 전화요 아, 잠시만요 슬프고 가라앉아 보였다고 못 되겠어요? 아, avoided